Q. 시어다 플러스 시어다 플러스 촬영하셨습니다. 수고하 1년 만에! 1년 만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첫 번째 촬영을 하고 이제 또 행대에서 마지막까지 화이팅하겠습니다. 지금은 좀 귀엽게 찍었어요. 화이팅 감성이라고요. 아까 되게 막 시크했잖아요. 옷이 바뀌니까 분위기도 바뀌고 무드가 바뀌니까 되게 밝아졌다고요. 꼬미시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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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거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랑해! 나바나 오늘 팬들이라면 다 좋아할 건데 우리 민기 우리 민기잖아 두가 세트 두가 세트 우아 2003 감제비별 슈가데이디 박혁 박혁 아 이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